음악 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총선의 민족으로서 21세기 글로벌 세대의 중심 국가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 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돼 있는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기환 박사님을 모시고 또 자세히 대한민국이 왜 위대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님 제가 이제 한국에 산 지 23년 넘었는데 대한민국이 아주 안전한 나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북쪽하고 전쟁 상태잖아요 전쟁 상태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가 위대해서 왜 안전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휴전 중입니다 그렇죠 휴전 중 죄송합니다 휴전 중 휴전 중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되게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항상 남북 간 대치 관계고 핵 문제 때문에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 한국 사람들이 안 느끼는 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전혀 안 느끼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고 특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은 아주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총을 소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에서 또 할 수 없어요 네 미국은 이 총을 왜 소지를 하고 있냐면은 남북 전쟁 이전에는 흑인들이 비교적 이렇게 백인들의 하인으로 살고 이랬는데 링컨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남북 전쟁을 북쪽이 이기면서 남북 전쟁에서 미국에 이기면서 이제 흑인 노예 제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은 흑인 노예들이 이 백인들을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총을 소지를 하기 시작하는 게 그러면 그때 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총을 소지했는데 지금도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늘상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할렘가에 가서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 10달러 그냥 빨리 주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구나 특히 뭐 로마나 이쪽에 여행을 가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소매치기가 얼마나 그합니까 예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것은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들고 가면은 그리고 또 뭐 안전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좀 버스 안에서 도둑이 없어요 우리 러시아에서 댁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가방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앞에다 대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면 한국에는 안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시내버스 속에 소매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소매치기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많았는데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소매치기들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애국인이 됐건 한국인이 됐건 어른이 됐건 애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그렇죠 새벽 1시고 2시고 간에 길거리를 걸어도 맞아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라 되게 안전한 나라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게 그러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했을까 처음부터 하는게 아니잖아요 안전한 것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안전한 것은 과거 때부터 그랬어요 원래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민의식이 법적으로 강화가 되고 이런게 아니고 애당초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시민의식이 아주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다녀도 해치거나 그렇죠 이런 개념이 없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문화적 차이예요 서양에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목축문화라 그래요 목축문화는 이동을 불을 먹여야 되니까 이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개념이 없는거지 그러니까 무서운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미국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지요 얼굴에 미소를 보면서 이렇게 하죠 왜 그러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나 너 절대 헤치지 않아 그 표현하는거에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농경문화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1000년 2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 대대로 다 잘 알고 내 후손들 또 옆집 후손들하고 다 어울러서 그렇죠 종나누기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농경문화 속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때로는 뭐 미국 사람들은 계속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I love you 아니요 근데 뭐 우리는 I love you 안하잖아 그죠 그렇죠 신랑한테 사랑하는데 몇번째 얘기해요 안해줘 안해줘 근데 미국은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면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떠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무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도 비브로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는 거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은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라서 자동차 4대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 자율주행과 전기차, 수소차가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1위가 됐을까요? 1위가 되지 않을까요?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세상을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떤 게 지배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한국이 지금 현재 4차 혁명은 거의 세계에서 토합을 달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 그리고 우리의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를 갖고 가거나 LNG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현재 우리가 현대 기아가 세계 4위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변화되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이제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시장 맞아요 수소차는 이미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수소차라는 저 얼마 전에 이제 과제를 쓰고 있었는데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거 수소차 전기차 그럼 아직 문제점이 많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1등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위예요 현재 1위예요? 트럭을 이제 우리가 스위스나 이쪽에 워낙 많이 수출을 하고 이미 이 수소차를 완성차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고 수출을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수소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이 수소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든지 우리는 이제 한국에 어디 가나 이제 내연기관에서는 휘발유가 주유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유소 되게 많죠 맞아요 왜 많은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 차가 많아서 그런가요? 우리 현재 이 주유소가 많은 것은 전쟁용이에요 왜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군인 모든 것들이 다 전차라든가 이게 뭘 움직여요? 휘발유로 움직이잖아요 휘발유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는 우리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들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에다 많이 비축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비축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어디 일정 부분에 다 비축을 못하니까 도로에다가 전 도로에다가 휘발유를 다 깔아놓으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축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제일 쉬운 허가가 주유소 허가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구나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이제 물론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있는 건 당연한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거 그거 많이 봤는데 수소자는 별로 못 봤어요 아직까지 이제 충전소가 이제 우리가 차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충전소가 많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스위스나 이런 쪽에는 이제 충전소가 많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이제 아 그래서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수소차 기술은 이미 세계 1위고 자 전기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전기차 현재는 테슬라가 1위죠 네 테슬라가 1위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기차 한 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은 그 차값의 40%가 배터리예요 그렇죠 배터리 어디서 만들어요? 한국이 이제 세계 1위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뭐 LG나 SK 이쪽에서 삼성 SDI 이쪽에서 이제 전기차 배러리를 만드는데 이 배러리 산업이 한국이 가장 앞서 있어요 세계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차 세계도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대부분 그건 이제 세계 이제 거의 뭐 세 개 합치게 되면 현재 이제 중국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가 차량은 지금까지는 저가 차량 속에 중국차가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이 삼성 SDI나 LG나 SK에서 만들어진 배러리가 많이 살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 자체를 부품도 그렇고 완성차도 완성차도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SK 기아하고 현대가 이번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비슷한 개념에 하이브리드는 기존 내연기관에 가고 이쪽에 전기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연기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은 지금 현재 일본차가 독일차와 일본차가 제일 앞서 있는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 현대하고 기아가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차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 배러리 산업이 가장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게 돼 있는데 그렇구나 그게 한국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일꾼할게 앞으로 전기차 타야 되겠네요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휘발유 말고 경유차 타는데 앞으로 전기차 타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국은 조선 1등 강국이요 그런데 단순하게 물량에서 1등은 아니라 부가가치세에도 1등 강국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게 옛날에 맨체스타라고 했죠 영국에 네 거기에 되게 발달한 한국 도시였어요 네 네 왜 그랬냐면 조선 산업이 발달했어 그런데 그 조선 산업 기술이 누가 어디로 다 이전을 했냐면 그리스로 다 이전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맨체스타를 망했죠 도시가 그리스가 엄청 번창을 했다는데 그리스보다 기술을 훨씬 앞선 나라가 어디였냐면 그 이후에 일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또 선박 산업이 조선 산업이 다 망했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또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월등히 능가다 보니까 일본의 조선업이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는 우리 1등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전한 1등 그런데 1등이 양적 1등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북극해에서 가스가 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생산해 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선박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조선사업에서도 양적 개념이 아닌 지류적 개념에서 전 세계의 1위를 더 그런데 뉴스에서 가끔 들으면 조선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 한때 어려웠어요 지금은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 안 어렵죠 지금 세계 1위에요 한때 왜 어렵나면 이제 바로 이제 중국이 이 저가 정책으로서 세계 조선사업을 싹쓸이를 해갔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뭐 호주 앞바다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만든 배가 반이 꺾여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바뀐구나 그런 일이 이제 막 계속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스웨즈 운하에서 이 배가 고장이 나서 스웨즈 운하에서 일본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저가 시장의 배가 LNG선이라든가 이런 고부가 가치의 기술을 요하는 선박에서는 다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조선사업 조선업계가 다 아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단순한 어떤 배 조선사업은 중국에 가지만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다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니까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세계에서 싸구려 중국 배의 가치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다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네 다행이에요 하나 더 1등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 저도 알고 있어요 반도체 1등이라는 거 왜냐하면 로시아에서도 옛날에 지금 LG이지만 골드스타이잖아요 엄청 유명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반도체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도 이제 우리가 싹쓸이 현재 하고 있죠 현재 아까 조선업이 1등이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배 중에 열 척 중에 4.3 그러니까 43%가 한국 배에요 똑같이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모든 게 전자제품이잖아요 이 전자제품에 21세계 쌀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지금 이것도 한국이 1등이에요 전 세계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의 45%가 한국제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 제품이죠 오늘날 이 모든 반도체가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게 이 반도체가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 들었죠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그래 맞아요 지금 자동차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비대면 시대에 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집에 들어앉아서 하다 보니까 반도체의 사용 물량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뭐 대만에서 이제 주로 많이 생산하고 한국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두 나라에서 생산한 걸 갖고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이런 쪽인데 어쨌거나 세계의 반도체 물량의 45%를 한국에서 가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물량을 지금 증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외국에도 나가 있는 거예요 세계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의 이 국방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총 이렇게 앞으로는 다 이게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국방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도체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 1위 국가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전 세계 국방도 1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유기권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무기 시장의 절대적 강자가 한국이 될 수 있다 지금 비행기를 만드는데 비행기가 다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되게 이렇게 노는다 단지 이제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 그게 이제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인데 아니 그거 잘 돼 있는데 그것도 약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약하고 대만이 우리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앞서 더 앞서가는 거죠 우리가 1등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맞아요 대만을 그리고 하나 더 앞서가는 거는 대한민국의 가전제품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때만 하더라도 소니 파라소니 TV 보면 환장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뭐 소니 테레비는 없습니다 물론 소니 테레비 있어요 파라소스 테레비 있어요 문제는 소니가 됐든 파라소니 됐든 테레비가 많이 팔리면 거기에 있는 이렇게 LED 팟 이건 다 한국 거예요 맞아요 LED와 QLED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브라운관 TV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LCD로 넘어갔어요 아 맞아요 LCD LCD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LCD가 다시 LED로 넘어갔는데 이 LED 기술은 LG하고 삼성이 그냥 강자가 아니고 절대 강자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핸드폰의 아이폰도 앞에 있는 LED 팟이 삼성 거 그러니까 일본은 QLED를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어요 기술이 떨어지니 못 만들죠 그러니까 TV 시장은 이미 1위 삼성 2위 LG가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거기도 못 만들어요 그렇죠 못 만들어요 못 만든 건 아닌데 거기도 무슨 핸드폰 있잖아요 싸구려 제품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LCD를 썼는데 아직까지 LCD를 많이 쓰고 QLED를 이렇게 만드는 기술은 우려나 떨어지기 때문에 고가 제품은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한국어로 테레비는 팔리면 세계 어떤 브랜드가 팔리든 간에 그건 한국어예요 물론 고가 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제품은 LED를 저가 LED 시장은 중국이 약간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 없고 고가 시장은 전부 한국이 지고 있고 그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이런 기술들이 그냥 1등이 아니라 절대적 1등이에요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한국 잭은 세계 시장에 물품 수출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트 수출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도시 인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잘하는 게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잘해요 우리는 외국은 신도시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도시가 다 망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마을은 제주도로 보내고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몰려오니까 서울이 요만한 서울이 미어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위성도시를 시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분당, 일산 뭐 그러면 그 신도시들이 서울에 그 뭐지 속했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에 있는데 아니면 그냥 따로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죠 아 수도권 어쨌거나 도시가 없었는데 논밭을 다 메어갖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없어요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도로망도 만들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로보다 엄청난 도시기프라를 계산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가 너무 과밀하고 지진의 위험이 있고 이러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해요 부르네에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면 그 신도시를 밀리메터 가지고 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줄 아는 나라가 한국뿐에 없어요 아 그러면 기술자로 생긴구나 한국으로 와서 너네가 우리 신도시 만들어줘라 이게 왜 지금 저쪽 중동지방에 도시 만드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었고 이미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베트남이나 이런 데다 도시를 많이 만들어 그렇구나 그럼 로시아로 왜 안 가요? 로시아로 저도 이르크축구 키로프 반도에 도시교육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도시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그 주지사가 저보고 당신은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이런 천재같이 똑똑하느냐고 어떻게 이런 도로망과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걸 계산해서 꼭 만드세요 그럴 Garage 네네 한국에는 우리가 세종시라고 세종시라고 이런 것들뿐이 아니라 지금 지적공사에서 땅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 이런 도시를 만드는 거 도시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수출하는 거 저 그건 몰랐었어요 박사님 진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고 이제 돈을 버니까 뭐 원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그 수출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신도시는 진짜 전자정부도 근데 신도시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전자정부도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디지털화가 안 되고 하니까 아날로그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주거 바꾸고 우리는 다 메일로 하고 핸드폰으로 다 하는데 걔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때도 의료보험증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후진성을 면차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디지털 전부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증 번호만 대도 앞자리만 대고 누굽니까? 하고 해가지고 다 이게 되고 계산도 다 되는데 일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돼요 전세계 대부분이 안 돼요 그렇죠 오늘도 근데 대한민국은 전자정부화가 돼갖고 이 정부기관과 개인과 이 공공서비스와 사적 서비스가 이게 다 연계가 돼갖고 디지털화가 돼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본뿐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정부도 지금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렇구나 아주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은 또 한국은 손재주가 특별 납니다 그렇죠? 이미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9년 연속 1등은 했을 정도인데 지금 세계에서 유태인보다 한국의 배달족이 더 우수한다고 합니다 기술력은 이미 세계 기능 올림픽 때에서 9연패를 하고 중간에 가끔 가서 독일이 우리를 이렇게 좀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A는 한국이 그냥 뭐 절대적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한국이 뭘 만들면 무조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인천공항이잖아요 인천공항 들어오면 사람은 놀라버리는 거예요 세계 1위로 이렇게 인천공항도 9년 연속 세계 1위고요 뭐 그것뿐 아니라 한국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1위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하철 문화가 일본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면 맞아요 찢기만 하면 환승이, 연동이 다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계 없어요 그리고 와보고 아 이거 어떻게 대중교통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니까 그래서 와서 가기 싫은군요 가기 싫은군요 지하철도 제일 깨끗하죠 지하철 통역들은 화장실도 다 무료로 있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있잖아요 박사님 러시아 사람들 한국으로 오면 제일 보는, 처음에 보는 것은 화장실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화장실 문화가 그렇게 발달지지 않아요 우리는 제일 보는, 처음에 보는 건 화장실이 깨끗하다 휴지가 있다 러시아 화장실이라면 변이 안 나와요 그렇죠 무서워서 지적을 하고 주변을 둘러받은 것도 문도 안 닫혀요 네 문도 안 닫히고 중국은 더해요 문이 없어요 중국은 고랑에 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남의 엉둥이 보면서 변을 봐야 돼요 중국은 저 중국 안 갑니다 한국은 뭐 그런데 고속도로에 가보면 화장실을 보면 환장할 정도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무슨 우리 엄마가 예전에 왔을 때 무슨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화장실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최고의 연간 이렇게 이상을 만들어서 한국 타이어 세계에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대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뭐든지 만들면 제일 잘 만든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박사님 네 그리고 또 한국은 군사대국으로서 재근 저음속 전투기 예예 K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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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 가격은 저렴하니까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가 앞으로 어디 거 사겠어요? 우리 거. 우리 거 삽니다. 몇 년 뒤면 다 우리 비행기가 전 세계에 다 됩니다. 그럼 셀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5세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출을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아가면서 전출을 하는 그런 셀프 기능인데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거를 이번에 만들던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요즘 중국이 우리 때문에 아주 환정해요. 중국은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저쪽에 인도하고도 국정계 전쟁이 매일 일어나면 하여튼 여러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자주포보다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있어요. 명중견이 워낙 정확해 놓으니까 우리 걸 갖고 인도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쪽이 완전히 이겨버린 거야. 우리 명중견이 좋아 놓으니까 중국포 다 붙어졌는데 중국 거는 때려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나 이쪽 유럽까지 한국의 K9 자주포가 최고다 해갖고 엄청나게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군사 대국으로 가는 데는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이미 벌써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훈련전 전투기 한 40대 정도를 이미 수출한 경험도 있고요. 호주 이쪽에는 한국형 전차 하나에서 만들었어요. 하나에서 만든 한국 전차가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해갖고 아주 고평가를 받고 있어갖고 무기 시장을 한국이 거의 쓸고 있다. 우리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 주도형 산업 국가입니다. 우리 수출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수출 먹고 사니까 수입은 있긴 있죠. 아니 원자재는 다 수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한국은 원자로도 수출합니다. 어떤 거? 이게 내가 한번 이 관계를 한번 좀 이렇게 1등 봐볼까요? 이게 원자로 수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원자로 수출하고 있지만 또 아랍에리메이트에도 20조짜리 원자로 수출했고요. 이게 러시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5천억 수출합니다. 5천억씩이나. 한국인수 2등 국가예요. 신라면은요.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은 1년에 6천억 수출하고 있어요. 한국 모자 있잖아요. 이 모자도 세계 1위 시장을 갖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라 오토바이 헬멧도 1등 국가고요. 지문인식기도 1등 국가고요. 도락 시장도 1등 국가고. 내비게이션도 1등 국가고. CCTV도 1등 국가. LED 조명도 1등 국가. 모든 곳은요. 전 세계 162개 품목이 지금 1등 국가로 돼 있고요. 5년 뒤면 약 500개 제품이 세계 1등 상품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뭐 일본은 앞으로 비교하면 안 돼. 이미 멀찌감치 따돌렸고요. 옛날에 메이든 자판 제품을 다 선언하는데. 지금은 메이든 코리아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뭐 경제적으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프랑스는 이미 제쳤고. 이태리 제친 지 오래됐어요. 최근에 영국도 기술 면에서는 완전히 제쳐버렸고요. 이게 뭐 완전히 1등 국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미국에 100대 차가 지나가면 그중에 9대가 한국산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동차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 사람만 한국이 이래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1등 국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아마 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아니요. 한국 사람들도 자기 위대한 나라에서 살 건지 알아요. 왜? 알죠. 아마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엄청난 관광객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서 관광 산업을 다시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우리 집단 면역만 하면은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다국가에서는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남았어요. 네. 이거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되니까 올 여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내년에 혹시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네. 오고 있으세요. 어쨌든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서 저도 새로운 내용은 많이 알게 됐고 오늘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쌓였어요. 박사님 덕분에.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우리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자부심 좀 가지고 더 1등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